연중 제1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학교법인 성모학원 성모여자고등학교 교모 정지윤 그레고리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배 어떤 사람은 예순배 어떤 사람은 서른배를 낸다 오늘 복음은 하늘나라의 신비인 씨앗이 자리 잡는 다양한 표본들을 소개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신비는 어느 땅 곧 어느 사람에게나 공평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곧 깨닫지 못하는 땅들은 각각의 이유 때문에 하늘나라의 씨앗을 놓치고 맙니다 씨앗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힘듭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씨앗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하늘나라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을 부디게 만드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의 부족이라든지 인내심의 겨려라든지 세상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마음의 완고함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하늘나라의 씨앗은 생명을 잃어가고 우리는 편리하고 쉬운 세상의 씨앗을 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들을 무디게 하는 이러한 이유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더욱 민감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씨앗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쉽게 길가, 돌밭, 가지 덤불이 있는 땅 그리고 좋은 땅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에 실망해서 더욱 쉽게 포기하곤 하지요 그러나 보금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땅을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아도 우리가 변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깨닫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들도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의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다시 바로잡아서 하늘나라의 씨앗에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오늘 보금의 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평한 씨 뿌리는 사람은 오늘도 씨를 뿌리러 길을 나설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학교법인 성모학원 성모여자고등학교 교목 정지윤 그레고리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정지윤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